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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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상 노맛 자 Funds 간에 우리 밥은 어디서 먹지? 같이 가세요. 같이 아니, 저는 언니라고 보고만 여기서 샀는데 여기는 가격이 낮아서 5만원, 5만원 5만원, 5만원 어, 만원, 만원 2만원을 사드려야지 그래, 군수 왔다 가라 그랬습니다 이리 좀 와봐요 들어봐봐요 이게 2만원 벌었네, 군수 왔다 왜, 2만원 치도 안되는데 그거는 왜, 2만원 치도 안되는데 아, 저는 왜, 1만원 치 밖에 안되는데 와 Godzilla 너무 많이 남으셨어 와, 가 Bijan 나는 다가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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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웃음 택배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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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